아 죽같이 생겼다. 학교 날 때 처음에 생겼다. 그런데 여자들은 얼굴이 못생긴 순간 인생이 난이도 확 올라가잖아요. 이 외모 때문에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믿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. 살면서 한 번도 여자한테 고백을 해본 일 없어요. 바로 뻑지. 친구가 많지 않아가지고 돈 빌려준 적 있어요. 왕이시여. 왕이시여 오마가 소설. 뭔가 사연이 있는 분 같아요. 행동하는 게 너무 저 자세더라고요. 싫어하는 스타일. 멍청하네. 무서워. 아 진짜 적당히 해라. 아